이번 시간에는 이벤트 전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버블링과 캡처링이라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잘 이해가 안가거나 뭔가 힘들다, 짜증난다 그러시면 그 순간 수업을 중단하시고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. 하지만 여러분이 이벤트 좀 한다고 하면 버블링과 캡처링, 또 이벤트 전파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야심이 있는 분들은 이번 수업을 꼭 완주하시길 바랍니다. 자, html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가지고 있죠. 여러 개의 태그들이 서로 중첩되어서 사용이 됩니다. 자, 여기 예제를 보시면 자, 여기 있는 이 input이라는 이 버튼 있죠. 자, input 태그 저 input 태그는 그 위에 필드셋이라는 태그로 감싸져 있고요. 그리고 필드셋은 예, 잘렸지만 body 태그로 감싸져 있고 body 태그는 html 태그로 감싸져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엘리먼트에 이벤트를 장착할 수가 있죠. 그러면 예를 들어 onclick 이벤트를 장착했다라고 하면 이 엘리먼트를 클릭했을 때 우리가 장착한 이벤트의 핸들러가 호출되겠죠. 자,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 있는 필드셋에 대해서도 이벤트를 장착했어요. 그리고 여기 있는 body 태그에도 우리가 이벤트를 장착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물론 저는 버튼을 클릭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자, 이 버튼을 감싸고 있는 필드셋의 영역이기도 하잖아요. 그리고 이 필드셋을 감싸고 있는 body의 영역이기도 하고 body를 감싸고 있는 html의 영역을 클릭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영역입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버튼을 감싸고 있는 부모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. 거기서 여기에도 이벤트를 제가 이벤트를 넣었다고 하면 제일 먼저 html에 장착되어 있는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body에 장착되어 있는 핸들러 그 다음에 필드셋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클릭한 이 버튼에 장착되어 있는 핸들러가 이러한 순서로 호출된다면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적을게요. 캡처링이라고 합니다. 영어로는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클릭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엘리먼트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상위에 있는 이벤트가 또 발생하고 그 상위에 있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 상위에 있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이러한 방향으로 이벤트가 발생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버블링이라고 합니다. 영어로는 자 웹브라우저의 이벤트 모델은 바로 이 부모에 장착되어 있는 이벤트부터 자식으로 나아가는 캡처링도 지원을 하고요. 그리고 자식에서 먼저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이 돼서 부모 이벤트 핸들러로 나아가는 버블링도 지원을 합니다. 자 아직은 우리가 코드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설명이 대단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. 자 그럼 이제 버블링과 캡처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개념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코드를 보면서 이 두 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